카이저의 색 안해줄 수 없어 메인부터 해야되는거지요 이건 뭐야 감옷 색상을 원래대로 돌린다 이게 두개만 하면 되는거네 아 변신을 해야돼 아 변신이 쿨이면 어떡하는거에요 어 안좋아요 서브는 뭔데 서브는 뭐야 아 이건 되겠구나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쉽게 나오는게 아닌거가 검은색 가려야된다고 음 무슨색 무슨색 해야되는거에요 나 코인 얼마 남았는데 어 그럼 나 변신은 이제 못하는거야 기다려야되는겁니까 이거 나 기다려야되는겁니까 이거 쿨 에너지 없으면은 이거 못쓰는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괴고통이네 에너지 모아와야겠네 에너지 모으는데 시간이 더 오래걸릴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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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해야되는구나 빨리빨리 해야되는구나 남자로 하기 쉽지 않아? 빨리빨리 해야되는구나 똑같은 색인데? 아 무슨 색깔 해야됩니까? 검은색이 안나오는데? 아 별로요 파란색도 별로 간지색 좀요 나 코인이 얼마 안남았어 아 이거 빨간색 검은색 나오는 겁니까? ㅋㅋㅋㅋ 와 안나오는데? 아 이제 푸윈 없는데? 없는데? 코인 없는데? 아 원래 안나오는겁니까 나 끝났어 코인 없었지? 마지막으로 색깔이 많은게 아니라 확률이 적은거 같은데? 그치? 마지막으로 보라색을 써야겠군요 보라색을 써야겠군요 올블랙이 멋있던데? 아 아쉽구만 다음 시간 다음 코인의 이야기 다음 코인 자파리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